히브리서 3장 7절 8절 15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의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에 대한 말씀 여섯 번째 말씀으로 광야를 지나는 두 모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함께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면들을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이 사울과 다윗의 광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한번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울의 광야 그리고 다윗의 광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기로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어떻게 광야를 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윗은 어떻게 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다윗은 분명하게 뚜렷하게 광야의 시간이 있었지만 사울은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다뤄주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그 기회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 역시 그의 삶에 그가 왕으로서 일하고 있는 모든 시간 안에서도 그 역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이 지나갔던 광야와 다윗이 지나갔던 그 광야의 시간들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먼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광야를 지나간다라는 면은 공통적인 것인데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두 다 광야에 들어가지만 모두가 다 광야를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들어가면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광야의 시간을 지나갔어. 나 참 어려운 시간들 지나갔어. 내가 참 인생에 고생된 시간들을 고생하면서 내 인생 시간을 지나갔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야를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요. 광야의 시간에 들어갈 때 정말로 탁탁하고 완고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가 끝나고 났을 때 진짜 다른 모습으로 빚어져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완고한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완고한 모습으로 광야를 마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똘똘 뭉친 자아의 모습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자기 방어적인 그런 모습으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것을 깨어짐의 시간으로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게 지나가야 된다고요? 광야의 시간은 깨어짐의 시간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광야를 깨어짐의 시간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광야를 완고함의 시간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자신을 깨뜨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요. 하나님의 깨어지심 앞에 하나님의 깨뜨리심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더 자기를 프로텍트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더 완고한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사울과 다윗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사울은 그 첫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그 첫 모습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참 순종적인 사람이었고요. 아비의 낙위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닐 정도로 그는 참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의 첫 모습은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집안에서 가장 밑에 있는 하인과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말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럴 정도로 마음이 참 겸손하니까 대화가 됐었겠죠?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또 그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가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그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용납할 수 있었고 반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그는 왕으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할 때 진뽀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봤을 때 참 정말 괜찮은 제목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사울이 점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심지어는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로하여금 아말렉 왕을 죽여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순종하질 않는다는 것이죠. 청종칠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점점점점 이르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나중에 사울의 모습은 정말로 괴물같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는 자기를 합리화하고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자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돕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사울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을 죽입시다. 당신을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왕이,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그 새롭게 왕이 세워진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그 반대파를 숙청합시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사울은 내버려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잠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볼까요? 3회의상 20장 30절과 31절은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무엇에서 실패한 것입니까? 사울은 자기를 깨뜨리는 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시는 연단의 시간 속에서 자기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옳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해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를 깨뜨리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연단화해 주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배우겠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운데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왜 옳은지? 내가 무엇이 내가 정당한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내가 옳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더 나의 정당성, 내가 깨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만을 더 증명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그는 늘 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다 저렇다 핑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면 그는 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인생의 가장 높은 위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사역하고 있을 때 그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스바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단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선지자 하나쯤 죽이는 거 문제되지도 않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한 해노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내어놓고 나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 혹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 잘못에 있어서 책망하실 때 우리를 연단하실 때 바짝 엎드려 깨어지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이래서 저렇습니다. 저래서 이랬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건지.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운명이 갈라진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나를 깨뜨리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마음을 광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먹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완악한 마음, 내 강팍한 마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7장,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는 내가 왜 오른지 나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럼 어떤 곳입니까?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나, 이전에 나도 보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보고 나 스스로를 깨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딪혀 깨뜨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간 사람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의 큰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광야를 지나간 사람은 그 영이 부드럽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나보면 부드럽습니다. 그냥 몸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만나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의 영의 느낌이 참 부드럽구나, 이가 참 깨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영이 투박합니다. 그냥 말이 투박한 게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그 안에 있는 그 영적 느낌이 굉장히 투박하구나, 다듬어지지 않았구나, 자신의 어떤 완고한 걸 쥐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것이죠.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느냐에서 차이가 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깨뜨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옳은지, 내가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깨어지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짐의 시간이 될지 완고함의 시간이 될지 그건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떤 사람은 배움의 시간으로 지나가고 혹은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무지의 시간으로 지나갑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엇이죠?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야는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깨달아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전에 그냥 모르고 모르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에는 세상에 취해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깊고 깊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의 심령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곳,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글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몸으로 재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나의 세포와 나의 신경과 나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오는 것과 같은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화하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문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간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 그때는 말씀을 문자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의 문자 하나하나가 나의 심령 가운데 박힙니다. 내 세포와 내 뼛속까지 모든 부분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게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지로 빠져듭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의 삶을 한번 봅시다. 사울의 삶을 한번 보았을 때 그가 처음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부음 받은 그 순간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밤을 새워서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인데요. 9장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아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만나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온 밤을 지새우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밤을 지내면서 지새우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들을 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은 들을 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너무 들리지 않아서 사울이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왜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도 임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8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 새 그들이 밤에 어두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아논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랙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은 불러올렸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보수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도 없고 꿈으로도 나타나지도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런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 청중하기를 거부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 덮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마음 깨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어둠입니다. 배움이 멈춰진다는 것이죠. 자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하고 내가 오라고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누구의 말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람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잔양을 통해서도 무엇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깨어지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물을 때마다 즉각 즉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가서 칠까요? 올라가라. 저들이 내려올까요? 그래서 나를 지금 공격할까요?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즉각 즉각 다윗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평상시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면요. 다윗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옥과 같은 시편의 글들이 그의 삶 가운데 쏟아집니다. 언제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무수한 시편을 쓰는데 시편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암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암이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가 내게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 더 깊숙한 곳을 터치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 속에서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배움의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무지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배우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혹은 더 영적인 어둠과 무지 가운데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열매뱉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메마르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광야는 죽음의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겸손의 열매, 순종의 열매, 헌신의 열매, 자기 부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자신의 삶 가운데 맺습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향기가 느껴집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맺히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어떤 사람은 원망의 열매, 불평의 열매, 원함의 열매, 증오의 열매, 승뿌리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근처를 다가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볼까요? 사울은 나중에 그의 삶의 마지막 그의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나가긴 하시는데 온전히 지나가지 않으면서 그는 나중에 괴로워 미쳐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 옆에 머물 수 없어, 머물 수 없어 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과 8절 말씀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각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략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울 스스로도 그들을 믿을 수 없는 신뢰관계가 다 깨어진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그 스스로가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원한의 열매, 의심의 열매, 불신의 열매 이런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지금 쌓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는 한번 볼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니까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모일 때 어떻습니까? 힘들겠죠? 외롭겠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누구랑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란골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셨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왜요? 내가 지금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광야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지나가는 광야의 시간을 깨어짐으로 지나갈 때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품을 수 없는 겁니다. 의심되는 것입니다.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가르쳐주는 또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깨어지는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혹은 점점 더 완고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알 수 없는 아리존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더욱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은 더욱더 메마르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옆에 마음을 여시고요.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지나가길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깨어진 가운데 배우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열매 맺는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광야의 시간들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러 Ichigo